학교 경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전남도 교육청의 정책에 현직 경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년이 65세로 정해지는데 현재 일하는 경비원 대부분이 정년을 넘기게 돼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학교 경비 일을 하고 있는 77살 이모 할아버지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학교 경비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65살을 정년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 할아버지는 1년 연기 퇴직해야 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학교 경비원은 모두 417명, 71%인 297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지금대로라면 정년이 없어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정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다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 일자리를 찾는 연령층은 높아가지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